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과태료나 과태료에 대해서 인정하셔서 응해주시는 분이 반면에 조금 실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. 욕도 좀 하시고, 그 다음에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자기는 여기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완전히 얼음자들이 나와요. 요라는 건이도 없고 안경이 안경이 안경이에요. 인정하셔서 정말 신기해요. 여러분 저희도 많이 superpower받고 많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